핫캐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스킨은 이건 또 뭐야 별수호자 이즈리얼인데 집이 왜 이따위야 인게 말하는거 보소 참나 아 일단 별수호자 이즈리얼입니다 별수호자 이즈리얼 딱 뭐 아이템 딱히 살 필요없고 자 이걸로 봐야되는게 일단 모션들을 좀 봐야될것 같은데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봐보죠 타겟더미 어떤거냐 스폰 자 그리고 잠깐만요 마우스가 저랑 안맞아서 자 일단 봅시다 이게 집에 들어가면 잠깐 패치하면 이렇게 되는건가 시작했을때 이속때문에 반짝이는건가 일단 시작했을때 정말 반짝이네요 아 치명타템 일단 평타 기본 모션 보죠 자 한번 봅시다 평타랑 크리랑 차이가 어느정도 나나 제가 보기에는 더 반짝반짝거리는거 같은데 크리가 터지면 이거 뭐니? 이게 뭐니? 아니 크리티컬이 뭘 마려해 이런 미친 자 그리고 이제 스킬은 하나씩 한번 찍어봤는데 큐 워어어어 자 잠시 어 노쿨 자 Q 스킬은 존네 화려하네요 아 내뱀소린 맵때문인거 같다고? 일단 뭐 그거는 좀 보죠 자 W W 스킬 비전이동 비전이동은 바닥에 딱 이게 남네 별수호자가 이 별모양을 요걸 컨셉으로 했네요 이거 날아가는 거 여기도 보면 평타에 이만큼 지금 되어있죠 궁극기 와우 이건 크게 보자 불사주 하하하하하하 부잔 날아가는데 감정표현 볼까 노xians I hate those guys 대상 똑같네요 녹서스 난 그놈들이 정말 싫어 그거 박물관 구닥다리야 그거 아니야 춤도 그대로 하루이 춤이고 감정표현은 일단은 뭐 추가되는거 없네요 네 대사는 안바뀌고 자 집에가는거 귀한 모션 크게 봐야겠는데 크게 봐야겠는데 아 이건 너무 화려한데 디테일하게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 날아가는건 못필요 없으니까 얘가 계속 있네 별수호자 스킨은 자 그러면은 사망모션 마지막으로 사망모션 한번 봅시다 어떻게 죽나 자 자 밑을 보고 죽어야 되겠지 터지는데 약간 펄스건 같은 느낌으로 자 살아놔서 한번 더 가자 자 맞아줄게요 그냥 툭 터지면서 그냥 뒤로 엎어지네요 그냥 툭 터지면서 그냥 뒤로 엎어지네요 휴는 되게 진짜 지금 스킨들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화려해요 그냥 멀리서 봐도 이렇게 화려해 멀리서 봐도 후블리도 그렇고 되게 파스텔톤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펄스춤보다 더 많이 나오겠는데 별수호자의 이즈리얼은 돈주고 살만하네요 스킨값은 확실히 아겠다 좋다 어머니 회춘하셨네 어이구 잠깐만 인게임이 왜 이래 어 잠깐만 얼굴이 왜 이뻐 뭐 인게임을 이렇게 이쁘게만 내면 되나 아니 그냥 얼굴이 이쁜데 사실 인게임에서 얼굴은 잘 안보는데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이뻐지셨어 아니 모션도 가만히 있으면 지금 대기하면 모션이 방금 봤죠 지팡이 지팡이 드는데 잠깐 한번 보자 그냥 이거랑 대기 모션 이즈리얼은 대기 모션 좀 더 볼걸 그랬나 아니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보는건데 아 솔직히 이래놓고 어 이거 별수호자 럭스에요 이라고 하면 와 럭스 이쁘다 이럴거 같아 그럴보 시안아 아 진짜 소락하는 비포 애프터가 너무 심하다 아 이거 선쉐님이 성공했네요 선쉐님이 역대급을 하나 내놨네 이즈리얼만 이퍼면을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아 이거 가만히 보고 있어도 평타 모션 이런거 안봐도 개쩌는데? 자 한번 모션을 봅시다 바나나는 어떻게 변했을지 어머! 어머니! 크리 모션을 한번 봅시다 이야 해충하셨어 이렇게나 완벽하게 해충을 하셨어 태우는게 화려하게 터지네요 소라카는 소라카 평타 모션은 날아가는거에는 별 변화가 없는거 같고 소라카는 날아가는 모션은 똑같고 터질때 화려하네요 자 나왔는데 짤짱 2스킬 오 잠깐 이렇게 하고 천천히 보자 자 떨어지는 모션이 잠깐 설마 아니 스킬 모션 왜 이뻐 힐 오 날아가는 별 날아가는 거 보이죠 힐 이런 식으로 되고 정면에서 한번 어머니로 봐야겠는데 어머니 어머니의 옆에 여어 이는 오이 뭐야 이거 궁극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거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는데 아니 미친 이게 레전설급 아닌가 오오오 어머니가 나르시다 내는 난 날아가 optimum 어머니 확대해서 봅시다 아니 은 너도 자 sin 네 내 머리가 저것의 끝에 그는 네 흠흠 으 우린 이건 똑같네요 이게 이 이게 도발 아이고 회춘하셨어 제대로 회춘했는데 소락카는 지금 자, 웃음 이게 모션은 아마 똑같을텐데 니아 모션? 아 맞다 니아 모션 이런 미친 이런 미친 아니 그냥 소락카 유저들은 무조건 사야겠다 자, 멀리서 보면 이렇고 가까이서 보면 날개 커지네요 날개가 하하하하 죽는거만 안보여드린거 같은데 자 보죠 이렇게 넘어지네요 그냥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를 벗으신거죠 그냥 이렇게 죽네요 아니 아니 이 스킨은 너무 잘나왔잖아 애지가니하게 잘나온걸로 제가 이런 얘기 안하는데 너무 잘나왔는데 별소자 야 이거 소락카 유저들 안그래도 이때까지 소락카들 나왔고 조금 조금 그시기한데 다들보면 야 이건 소락카 하시는 분들의 머스트앱이다 정말 머스트앱으로가 나오겠네요 머스트앱으로 절대로 자 일단은 민병대 뛰는 모션 아 날라다니네 별소자 스킨은 민병대 모션이 전부 다 날아다니는거네 자 보시면은 민병대는 아 날아다니네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션이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형타 모션은 형타 모션은 되게 소소하네요 자 크리 모션 소리가 소리가 치명타는 얘는 그 소락카는 형타 모션이 뻥 터지는게 같고 이즈리얼은 수수해졌고 이 포는 보시면 쌍권총으로 쏴요 쌍권총으로 아예 그냥 모션이 다르면서 플러스 소리가 소리가 네 쌍권총으로 쏴고 얘가 모션이나 이런 쪽으로는 기본 모션에 신경을 좀 썼네요 소리도 좀 다르고 자 그러면은 스킬을 볼까 자 큐스킬 부터 보죠 총 튕기는게 별이 튕기네 튕기는게 디에이트네 튕겨야되는데 튕기는게 별이 튕기는게 자 위에서 한번 쏴볼까 오 뭐야 옆에서 봤을때는 크게 눈치 못했던 이쁜 모션 잠깐만 김 이쁘게 쏘네 공속이 늘린게 좋겠는데 두개 만들어 보라고 아 뒤에 하나 세워서 때려보자고 잠깐만요 한번 때려가자 한번 때려가자 음 음 좀 멀리 해볼까 좀 멀리 해볼까 왜이래 음 요렇게 튕기네 튕기는 모션이었고 튕기는 모션이었고 자 서블룩 켰어요 키면은 약간 여기 이제 충전되는 것처럼 나오고 자 윈연빨 꺼져 2 하하하하 진짜 별빛이 내린다 별 떨어지네 하하하하 별 떨어지네 핸스킬은 별이 떨어지고 자 위에서 한번 쏴볼까 쏘는 모션 쏘는 모션 모션이 약간 이러네요 뒷모습은 그렇고 이런데 네 자 그리고 궁극기 좀 크게 한번 볼까 처음은 와 날아섰어 워 화려하긴 화려하다 이게 별 모양으로 날아가니까 좋네 아파 보여 쎄 자 광주 휴게해서보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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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펜시 노란 펜시네 벤스니가 나오네 왠지 별수호자가 컨셉이 하나씩 하나씩 마법소녀의 펫이 붙어있는건데 얘는 노란게 붙어있네요 자 모션 한번 봅시다 모션인데 약간 달라 확실히 옷이 다르라서 이게 컨트롤이고 컨트롤 3 춤 이쁘긴 이쁜데 이게 마법소녀는 아니고 마법 아가씨 정도? 소녀는 아니야 소녀는 웃는 모션 뒤도 봐야죠 중요한건 항상 뒤도 봐야된다는거 자 이게 컨트롤 1이구요 보발이고 춤 귀한 모션 볼까? 멀리서 한번 보죠 크게보면 총 두발 싸서 요정 나오고 따라가네 이런 모션이네 자 아래쪽을 보고 죽으면 매너있게 죽는데? 되게 매너있게 죽어요 짜잔 미포는 되게 이쁘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취향 좀 탈 것 같네요 이게 보면 되게 폭력적인 궁이 존네 아파 보여 미포의 특징 궁이 존네 아파 보인다 그거랑 평타 모션 이쁘다 개인적으로는 딱 그정도 꽃을 피워보자 자 신드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킨은 별수호자 신드라인데 신드라도 역시나 민병대의 무빙모션은 날아가는거 날아가는거 보일든 말든 그런지 이야기 안하겠어 구체가 얘는 별수호자 스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펫이라 그래야되나 요정이라 그래야되나 이게 이미 구체에 다 나와있네요 구체네 구체 구체인데 평타 모션 보죠 자 이게 기본 평타 모션이구요 내가 알아서 해 위에서 한번 볼까 자 기본 평타 모션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 신드라도 되게 뭔가 사람이 선해졌는데 인상이 이런 인상 아닌데 이게 표독스러운 인상인데 인상이 좀 변했네 얼굴에 손을 좀 댔어 약간 더 밝게 터지는 느낌인데 밝게 때리는 모션은 별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밝게 터지는 네 모션은 별거 없고 터지는게 노란색으로 좀 더 크게 터지는게 있었어요 자 하나씩만 찍은 상태 네 자 Q 귀요미 보소 미친 ㅋㅋㅋㅋㅋ 자 아 이거 신드라도 좀 쓰겠는데 사람들? 이게 신드라도 오면 귀여워서 쓰겄는디? 자 날아갈 때 표정 바뀐다 날아갈 때 표정이 자 딕에 가만히 있는 표정에다가 밀어내면 애들이 으어억 이러는거 같아 아닌가 이거 사라지는 시간 때문에 그런가 잠깐 사라지는 시간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한번 봅시다 사라지는 시간 때문에 그런거네 이건 구체가 좀 깡패같은 것도 있고 구체가 표정이 좀 한 3개 4개는 있는거 같네 표정이 한 3개 4개 이렇게 시선을 뺏는 깡패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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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쁜놈같은 느낌 그래갖고 약간 나쁜놈? 3개 정도 있네요 그냥 웃고있는 애 깡패 하지마 깡패는 되게 친한데? 나와라 깡패 얘 3가지 있네요 3가지 구체는 3개가 있고 자 그리고 궁극기 한번 그냥 갈겨봅시다 이렇게 날아가요 자 하나만 찍은 스킬들은 이제 이렇게 다 봤죠 던지는건 이런식으로 자 1레벨 큐고 자 다 찍은 큐 보라색이 바깥인데 빨가졌네 확실히 다르다 이거 두개는 달라진거 맞고 O W W W는 핵 던졌을 때 맞네 자 밑에 보면 동그랗게 안생겨요 자 다 찍으면 자 동그랗게 생겨요 자 이렇게 이펙트가 나오죠 자 E는 그냥 하면 이거에요 자 다 찍으면 넓어지죠 넓어지죠 자 자 그리고 궁극기 하나 이 색깔로 날아갑니다 이 색깔로 이 색깔로 이 색깔로 날아가요 다 찍으면 네 구체 이거 날아다니는거 색이 바뀐다라는 의견이 지금 있는데 자 한번 보죠 바뀐거 같긴해 지금 자 이 색깔로 자 하나 찍었어요 두개 찍었어요 세개 세개 찍으면 구체 색깔 바뀌네요 따라다니는 구체 색 궁이 바뀌는게 아니라 구체 색이 바뀌네요 구체 색이 그 좀 불그스름한 식으로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1이에요 뒤로 보면 뒤로 보면 이렇게 가고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네 요정도 가네요 자 그리고 컨트롤 2 이 좀 이쁜데 아니 되게 얼굴은 이뻐졌는데 목소리가 그대로라서 자 춤 보죠 자 춤 이건 누구 춤이지? 아! 후트 후 도시야? 도시 후트 후 도시였구나 자 옆에서 춤 보면 옆모습은 대충 요정도 나오네요 옆에는 자 웃는거 뒤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별건 없네 자 교환 모션 좀 크게 보면 오! 하하하하! 뭐야 이거 최대한 크게 보면 이게 제일 확대한건데 구체 안에 구체 얼굴 또 있구나 멀리서 한번 볼까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가네요 과연 어떻게 죽을것인가 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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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집 하하하하 그래도 위퍼보다는 훨씬 이쁜거 같은데 하하하하 뒷모습 한번 볼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모션 다 필요없고 구체가 귀여워서 살 것 같다 여성 유저중에 신드라 유저들은 이거 살 것 같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다 귀여운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이거 살 것 같네요 신드라는 총평 구체가 바뀌어서 그걸로 게임셋 구체가 바뀌어서 게임셋이야 구체가 다 캐리하네 예스 하고 고대하시던 아리 지금 이제 별수호자 스킨중에 유일하게 1920 상급 스킨이 아니라 레전더리급으로 나오는 오 뭐야 오는거부터 다른데 이분은 오시는거부터 약간 자 첫번째로 우리가 볼거는 자 이동모션인데 자 이동모션이에요 이동모션은 별수호자들이 다들 비슷비슷해요 다 날아다니는 모션이기 때문에 자 이랬고 야 혼불에 일단 1번 혼불에 들어가있다 얘가 지금 다들 하나씩 펫 가지고 있는데 요정같은게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 다르네요 확실히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잠깐만 얘는 평타부터 아니라 감정표현부터 봅시다 1820rp짜리 레전더리라 얼굴은 일단 어 더 소녀소녀해졌네요 그냥 아리에서 더 볼까 컨트롤 1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대사가 있는게 아니라 이게 컨트롤 1이에요 컨트롤 1 펫 소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자 도발 미모 관리 비결? 적의 눈물로 피부습은 유지하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맙소서 잠깐만 컨트롤 1 일단 뒷모습 한번 보고 컨트롤 1 뒷모습은 요정도에요 일단 전면에서 한번 다 봅시다 자 이쪽 옆모습 보면 요정도 도발 도발 못생긴게 죄라면 넌 사연감이지 잠깐만 도발이 도발이 잠깐 일단 두 갠데 미모 관리 비결? 적의 눈물로 피부습은 유지하기 하나 더 있나 설마? 못생긴게 죄라면 넌 사연감이지 도발이 두 개네요 그리고 아리는 외모는 어려졌는데 목소리는 조금 나이가 들었네 도발이 괜찮은데? 3번 춤 이거 뭔 춤이야? 샤샤샤는 난 뭔지 모르겠다 샤샤샤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아닌거 같은데 그 춤은 아닌거 같은데 오렌지캐라멜이라고요 이게 짬뽕인거 같기도 하고 샤샤샤의 카탈레나? 카탈레나에다가 샤샤샤가 섞였다고 보면 돼요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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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은 요렇고 그냥 무빙하면서 꼬리 하나로 합쳐지는거는 요정도네요 그냥 별빛 조금 조금 휘날리고 아이고야 예전날이라 감정표현부터 봤습니다 평탄 모션 보죠 넌 마음이 시커먼게 꼭 블랙홀같네 왜이렇게 아파보여 손에 생긴거는 열광이에요 분명 안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고 프리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프리모션 날아가는게 좀 화려해지는거 같은데 날아가는게 좀 화려해지는거 같죠 얘도 이즈리엘이랑 똑같네 크리티컬이 덜 화려한 타입 크리티컬이 터지면 평타가 덜 화려해지는거 그래 과거 자 그리고나서 QWER 한번 볼까 자 Q입니다 내땅히 한번 날려볼게 오오오오오 D 갈 때 올 때 색깔 바뀌네요 맞으면 소리가, 뾩뾩 자 W는 오 self 개 이쁜데? 자 메호 하하하하 존나 큰 하트 이게 뭐야 하트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건 그렇다 치는데 하트가 존나 커 아 홀령질주 가요 뭐야 홀령질주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색깔이 바뀌네 내가 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거 내가 지금 궁중이다라는게 표시나 나네요 자 궁 쓰고 있고 궁중이라면 이거 뜬다라는거는 이쁜데 단점이야 상대가 알아 어 아래 궁 아직까지 있다 이거 이쁘긴 하지만은 단점이다 이뻐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알고 싶다라는 의견 나오죠 이거는 이쁜데 단점이에요 귀환 모션 보죠 하트로 변화하고 나가네 뒷모습 해도 너희랑 놀기엔 난 너무 환상적이라서 안녕 네 뒤에서 보면 이렇네요 목소리가 지금 아리 목소리로 들어 가는게 좋죠 나이 먹은거 같은거죠 네 제대로 볼려면은 이렇게 봐야되네요 집에 갈 때 밑으로 하고 집에 가야지 하트가 제대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빨리 죽자 얘는 죽는 모션이 중요한게 아니라 소리잖아 어 잠깐 이렇게 되면 아리를 잘 안죽일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리를 잘 안죽일거 같은데 내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 노력했는데 시는 소리가 사라졌는데 짜잔 모르겠다 하하하하 아리는 도발은 개점 도발은 개점 도발은 개점 안좋은 점은 궁극기가 언제 끝나는지 표시가 난다 이게 지금 궁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러면 시간이 되든 3번 있으든 이래야 사라지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레전드이긴 하지만은 의외로 많이 안쓰겠네 단점이 잘 안쓰기 너무 그래서 기간을